전기세를 회사에서 주나봐 월급 오른데 이런 분들 아니고서는 올 여름이 무진장 걱정이 되실거에요 아니 그리고 남편분하고 아내분이 왜 체온이나 주무시는 타입이 달라서 남편이 에어컨을 한참 심하게 틀어놓으면 또 와이프는 덥단 말이죠 아내분은 뼈 마지막으로 찬바람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게 안 맞으니까 남편분은 나가서 주무시죠 이게 그렇다고 선풍기를 틀어놓자니 꾹꾹하고 눅눅한 느낌 때문에 이것도 해결책이 아니죠 그런데 쿨젤매트를 히라카어를 딱 깔아놓게 되면 에어컨을 덜 트셔도 돼요 시원한 느낌으로 주무시는 그 시점까지 정말 안락한, 쾌적한, 끈적거리지 않는 잠자리를 유지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진짜 에어컨을 그만큼 덜 트니까 아내분들은 너무 춥게 안 주무셔도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전기료가 들까요? 전기료 안 들죠.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처럼 해서 무슨 전자파 이런 걱정도 없어요 안 해도 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이 돈만 딱 투자하시면 여름 더위 때문에 걱정되는 투자 비용을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인 거죠. 아끼시는 거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도 깔아주세요 저희가 지금 대형도 있고 중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방마다 같이 쓰시기 위해서 작년에도 두 개, 세 개씩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올해는 아예 대형 두 장을 한꺼번에 구매하실 수 있는 구성을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건데